청립, 청립, 청립 여린 영대 청립, 청립, 어린 영이네 청립, 청립, 어린 영장 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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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립 청립, 청립, 청립 178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다 비싸옵니다 그 오류하신 주님 손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도로 주시길 다 찬송합니다 오 아멘 전능하사 천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위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루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부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니다 아멘 예수의 나의 구두삼고 성령과 비로소 굳은 나를 이 세상에 속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니다 이곳이 나의 남들이오 이곳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워진 우주를 찬성하이로다 우주를 찬성하이로 하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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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강도 덕고 무선한 조각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가난기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온난 그곳이 우주를 찬송 자리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인생 근본 문제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삶의 참 주인 되셔서 모든 문제와 저주로부터 해방케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길 권세해 주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부활의 권능에 힘입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3주 동안 빌리포서 3장을 통해 선포된 은혜 넘치는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선명하게 각인되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 가치와 목표와 배경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며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삶의 전부이자 이유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오란해 주신 아머스 9장 12절의 원단 언약이 성취되는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표 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입술을 통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스타트만 3인 1조 운동과 4천방대운동 237 치유운동의 사역적 미션이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 선포된 사실적 언약 붙잡고 도전케 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초월적 응답을 체험하는 3운동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선포될 성사미 하나님 말씀을 향한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영적 예배의 자리로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2조 강단 말씀 적용하는 예배 성공을 최우선순위 두는 믿음의 결단과 도전케 하사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와 교회와 237 현장을 재창조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해 허락하신 본격적인 237 선교의 새 시대에 콜롬비아 해외 전도 캠프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콜롬비아 그 현장에 생명 살리는 그리스토에 빛이 비춰지며 중남비 46개국 보금화를 향한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237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븐 및 미션으로 생명을 헌신하고 계신 당회담 목사님과 콜롬비아 캠프 팀을 아버지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보금만 선보되는 그 현장에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콜롬비아 선교 캠프로 시작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생명적 역동이 올 한해 모든 전도와 선교 캠프 일정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원니스되는 선교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우리 예원교회가 제1,2,3 만류투시 응답 25를 위해 전성도가 믿음으로도 좋게 하사 랩런트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임직될 피택 중직자들을 통해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영적 무브먼트가 더 크게 일어나게 하사 재앙만난 이 시대에 오직 부금으로 살리는 전무후무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워진 예원의 모든 기관과 청재기들이 함께 기뻐하는 성경적 동역자의 축복을 드리며 로마서 8장 28절의 응답을 체험하는 올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콜롬비아 캠프 현장에서 선포될 생명량 넘치는 주의 강단 말씀을 통해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더 큰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보금적 결정이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당의장 목사님의 맡으신 모든 직분 가운데 능히 감당하실 만큼 날마다 독수리 살게 치듯 올라갈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시는 모든 성교 현장의 발걸음마다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을 통한 생명권 동역자들이 세워지며 유일성의 보금으로 2, 3, 7 살리시는 기념비적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최고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순간 거룩한 영적 예배를 혼미케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영적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추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약자분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초월적 응답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응답 25 소식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지난 13일 여정에 나선 콜롬비아 보구타 캠프가 현지에서 활발한 사역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여 시간의 비행 끝에 현장에 도착한 담임 목사님과 캠프팀은 보구타와 비오타 지역에 세워질 예원지교회를 순회하며 현지 성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목사님은 현장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몬을 실천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토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권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어 현지인 목회자인 안드레스 두아르테와 크리스천 히달고 목사를 만나 만찬을 나누며 팀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중남미 각처에 그리스토의 향기가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캠프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은 캠프 일정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당회가 지난 5일 원니스 홀에서 열렸습니다 당회원들은 이날 당회에서 지난해 결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당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은 참석자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같은 흐름을 타고 어딜 가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권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어서 2월 24일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2023 예원 중직자 세미나가 지난 12일 오후 스카이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목사님은 237 중직자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중직자들이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답게 영적 체질을 개혁하여 랩런트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소식입니다 주일 출석 1만 명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스타트반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총 3,030팀이 3인 1조로 구성되어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진행하며 전도 대상자를 팀원들에게 소개하고 교회 초청을 위해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3인 1조의 스타트로서 방문자 25명을 제외한 216명의 새가족들이 교회로 인도됐습니다 3단계는 3인 1조의 예배화입니다 대예배 4주 출석 또는 새가족 4주 교육수료로 예배화된 새가족은 55명이며 정식 등록교인이 된 새가족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VIP카드가 지급되어 예원의 가족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3인 1조의 교회화입니다 새가족이 3개월간 지속하여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의 망대가 완성됩니다 3인 1조를 구성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4단계의 사역활동을 통하여 4천망대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성교 캠프가 다음 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캠프에 참가를 원하는 만 15세 이상의 예원교회 성도는 주부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교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콜롬비아 현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캠프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빌리포스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오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목례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보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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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con esta palabr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갈 때마다 제 마음에는 늘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예배 하나님과 예배들이 나오는데 마음의 감격과 설렘이 없는 분들은 2023년 성교 1년을 맞이해서 매달 성교 현장이 그렇게 캠프가 열리니까 참여하시면 금방 그 부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콜롬비아란 이름은 신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프, 콜롬보스에 의해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지도를 보면 남미 맨 위쪽에 그렇게 서쪽으로 바라본 위치에 있습니다. 남미는 6억 5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5,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는 우리나라 땅의 13번 큰 땅입니다. 콜롬비아는 13번 더 큰 땅입니다. 콜롬비아는 13번 더 큰 땅입니다. 콜롬비아는 13번 더 큰 땅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가 비슷합니다. 지금 있는 이 Bogot아는 콜롬비아의 수도 서울입니다. 여기, 이 capital의 콜롬비아는 Bogot아입니다. 굉장히 지도를 보면 적도에 가까이 있는데도 그렇게 덥지 않고 우리나라 가을 날씨처럼 그렇습니다. 이 Bogot아가 정확한 나라 중에 제일 높아요. 해발 2,700m입니다. 이 Bogot아가 2,700m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멍합니다. 이 Bogot아에 도착한 이후에 사역당하고 함께 포럼을 또 진행하고 그렇게 우리 Bogot아 예원교회를 또 비오타 예원교회 두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무치 성사님을 통해서 열린 이 남미 문인데 제가 와서 우리 앞으로 지교를 하게 될 안드레스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남미 보고말로 예배해 놓은 종이다. 저는 그렇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고말로 예배해 놓은 종이 그리고 여기 오는 종이 그리고 여기 오는 종이 그리고 여기 오는 종이 그리고 나미 쪽에 있는 목사님들과 관계가 잘 되어있어서 내일 한 600명 목사님들이 온다고 지금 계속 연락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없을 때는 또 페루에서 목하고 계시는 우리 크리스찬 목사님이 우리 RTS 대학부 연구원 다 나온 한국말도 잘하는 그런 통역을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안드레스 목사님은 파손 교회로 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 목사님은 이미 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으로 그렇게 해서 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여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voy a mandar al pastor Andrei como pastor enviado y pastor Christian como pastor cooperador en este lugar. 오늘은 여기가 목요일입니다. 오늘, aquí es el jueves. 내일 금요일은 RTS 특강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600여 명의 목사님 오시게 되고 또 예원 교회 정식으로 그렇게 보고타 영교회 지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나의odus은 바로 600여 명의 목사님의 여행을 해 봅니다. 이 공사님의 목사님은 바로 날개가 되기 때문에 남미 뿐만 아니라 저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목서님의 의견을 배꼽해서 제가 이 답을 함께 나누면서 제2의 예원 교회가 남미에도 이루다기를 바라면서 그런 메시지를 할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늘 정식 기도할 때 그렇게 남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빌리포 사장 말씀은요 빌리포 교회 마지막 보낸 편지 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 3장에서 결론적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뻄이오 멜루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은 빌리포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가 크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천국 배경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땅에 속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다 이런 은약적 도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제이마실 때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매력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은요 주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바로해라 이 말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 가지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라 바울은 이 보물도 반복적으로 하는 용어가 주 안에서에요 주 안에서 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26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등 뒤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내 앞에 계시는 분위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을 내가 다 책임져준다 그 뜻이에요 늘 우리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방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길을 걸어가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 신자들이 외롭다 너무 힘들다 잠 못 잤다 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건물고 싶을 때에도 굉장히 신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네요 모든 문제 할 때 괜찮아요 이 반복적으로 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이렇게 사는 그리찬들이 잘 없어요 말로는 그냥 오만 찬송도 하고 오만 고백도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 정보로 비교 없이 가지고 열등 없이 가지고 불편 불만 늘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 있어요 주 안에서 이 말은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24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감시 이 놀라운 근능을 우리가 25, 우리는 못합니다 25,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져 이런 사람이 인생 작품을 남기고 이런 사람이 성교 작품을 남겨야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요 만나는 사람도 우연이 아니고 가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진행된다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인생 낭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냥 내 인생의 작품이에요 아멘 문제가 오면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작품 남길 저로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돼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냐 왜 이런 일에서 내 앞에 생기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나를 달려놨을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어려운 문제의 기도 제목을 싹 다 죽게 맡겨버려라 인생 작품 만들어 주신다 우리 사는 거는요 이번에 이 캠프가 마찬가지지만 인생 작품만 남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암 환자들 중환자들 매일 기도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치유받고 인생 작품 남기고 해야죠 없어서 암이 걸렸으니까 주문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인생 작품 만들게 하여 저 없어서 하간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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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면 감사하고 주신 천국하고 이따원이씨 네 말씀하시 demi 문제case 나는 우리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ulated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럼요, 전해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만국을 키워버렸던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첫째로 주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삶입니다. primer punto es, una vida de establecer firme arriba de la verdad del Señor. vemos el versículo 1, así que hermanos míos, amados, y deseado, gozo, y corona mía, está así firme en el Señor, amados. 이 말씀은, 이 빌리포스 3장의 마지막 결론적 요약입니다. esto es abreviación de último capítulo 3. 동시에 4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구체적 건면을 이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리포스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옛 털, 이것을 다 새 털로 다 바꾸라. 그리고 은약 도전해라.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강정하면서 새롭게 창조된 이 인생의 가치, 이 절대 목표, 절대 배경을 쫙 언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빌리포스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유대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빌리포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로마, 로마, 석간 문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 또 이 세상의 로마의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속지 말고, 굳건히 서라. 이렇게 보면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은요 우리 개념을 좀 밀밀하게 들리죠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 국군이 서라 이 말은요 어떤 의미로 볼 때는요 이게 군대 용어예요 estar parado es una palabra del ejército 이 말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전쟁을 할 때요 이 전쟁 중에 이제 전쟁을 할 때 이 Roma 사람들 그 당시 최고 효과적인 이 전투 방법이 일을 행대로 쫙 쓰는 거에요 그래서 일을 행대로 서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넘어지버리면 바로 내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동료들이 또 그 뒤에 우리 가족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앞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서 있었던 거에요 그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요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위에 국군이 서라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이 생명을 걸고 국군이 지키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해결자라는 이 진리가 예수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생명을 글만한 가치가 있는 보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달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이 천주교가 강조하는 게 마리아가 정보자다 마리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거 틀린 거라니까요 내일 목사님들이 600명에서 온다는데 제가 이 천주교 나라에 와가지고 천주굴 좀 시게 깔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mañana va a llegar 600 pastores y yo voy a dar la palabra ustedes como piensan 시게 해도 돼 대강 넘어가 시게 하면 막 총 쏘는 거예요 si lo hago fuerte me disparará con la arma yo vivi muchos años así que no hay problema voy a ser guiado por el Espíritu Santo voy a ser guiado no sé como va salir 왜냐하면 내가 갖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가 할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porque 예수 dice que yo es el camino la verdad 달로 마리아가 없다니까요 예수 위에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예수 위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알고 있는 우리가 생명 걸고 이걸 지켜야 된다 이 말이지 por eso nosotros debemos cuidar dando nuestra vida 예수 거시도의 진리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tienen que confesar que si no es la verdad de Jesucristo ninguna otra cosa es la verdad 마리아도 아니고 천주의 교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거시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어 무슨 뭐 전혀 수도 도당할 필요 없다니까요 믿게 말하면 구원 받아요 이렇게 보고는 심부랍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얼마 착하게 낼 철을 안지면 얼마나 착하게 짓겠어요 전부 다 종교들은 여기에 다 빠져있어요 성경은요 믿으면 구원 본다 사도 바울이 보면 언급하고 있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건요 바울 선수에 엄청 많이 나와요 베베전서 6장 13제를 보면 그의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락께 강간하라 그래서 갈란대 5.1 también dice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냐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뭘 자꾸 다른 걸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효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효냐 그러면 지금 천주교의 거리로 보통 이 구원론적으로 볼 때 심각하게 얼마나 많이 잘못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주교 현장에 복음 증가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종의 멍해를 메지 마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아니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이러고 갈 구분이 어디 있어요 다 끝냈다 근데 또 옛날에 또 돌아가 이 필리포 교회의 성도들이 또 헷갈려가 또 돌아가 그러니까 너희들 토한 것을 개가 토한 걸 그걸 먹냐 누가 사람이 토해놓고 그걸 다시 먹냐 먹지 않지 않냐 그리스도가 해결다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이 법이 구원전인 게 아니다 이걸 아셔야만이 속지 않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속고 있습니다 절대 복음을 국거리 잡아라 특별히 에베스 6장 13절에 사도마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되라 자, 파울은 그 당시에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무장했던 그걸 그대로 그렇게 설명해 났어요 칠리아 허리대를 띄고 오예 오신명을 붙이고 평안의 봄에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군의 투구를 쓰고 성의 검으로 싸워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완전 부족한 것에 말씀을 가지고 쫙 연결했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무장해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라 자, 우리 지금 콜롬비아에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 통번역국은 있는데 번역국은 없어요 통역은 많이 하는데 이름은 통번역국인데 번역팀이 없다니까요 하신 많은 traducción pero no hay grupo que haga interpretación 그럼 이 안드레스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분들에게 스피리스로 된 제가 제 책 설교 책이 많잖아요 몇 권 줄 수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한 권 또 수십 권이 석유집이 있는데 한 권 또 영어로 된 번역한 석유집이 없어요 중국어 영어 스페니시 이 세 개만 번역해도 지구촌이 반이에요 반 전세계 인구 절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통번역국은 통역도 통역은 당연히 하고 있지만 번역할 수 있는 이 세원들을 한번 모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매달 캠프 가야 되는데 캠프 가서 우리가 뭘 선물로 주고 올 거예요 인삼 좋아요 홍삼 좋아요 그래서 끝이에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는 목회자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사실은 책의 공통용어잖아요 영어로만 번역해도 엄청난 효과가 나올 수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헌역할 분들 설교를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기서 뭐냐 문서를 설교시 보면서 목상하는 게 더 큰 역사에 납니다 escuch아 escuch아 la predicación es importante pero lo más importante es anotar y dejar materiales 우리 여기 본격적으로 번역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espero que se levante en la iglesia 유원 el grupo de traducciones 우리 선교위원장 와 계시니까 선교위원들이 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통역부 번역부 구분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우리 선교 현장에 갈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요 언어권별로 문서 선교를 만들어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는 그래서 주제별로 훈련별로 이분들이 렘노트도 해야 되고 지금 중직자들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해야 될 많은데 자료들이 어디있냐고 그러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제가 어제 우리 비오타 가서 건물에 메시지를 하면서 얼마나 내 영혼 속에 감격의 눈물을 났던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콜롬비아 예수도 이 비옷 수도 여기서 세 시간 가야 될 그 골짜기에 거기서도 예수가 거짓다고 말하자마요 저는요 예수가 사실을 답을 찾고 인생 트위 포이 확 됐는데 이거를 내가 깊이 관측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하니까 너무 놀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자세가 자세를 보니까요 굉장히 진실 그 순수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사탄이 찬양을 했던 존재가 되니까 찬양을 할 때 은혜 못 받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으로 방해한 말이에요 사탄아 사탄아 사투어 파이 그 노소 롯 에 시밤 모 gracia 트러블데 남 만 사 그래서 이 통본역을 통해서 하나의 영적 플랫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살는 나라에서 현장 전도 저자가 되게 하야 주옵사 사 사 영다 밖 주옥 축구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이제 봅니다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걸레멘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 제게 있는라 뵙서 뵙서 2 3 뵙서 에고디아 이신티 게 sean de un mismo 센티라 en el señor así mismo te ruego también a ti y compañero fiel que ayudes a estar en compartieron juntamente conmigo en el evangelio con claramente también los demás colaboradores mío cuyo nombre estén en el libro de la vida dios entonces no pueden ser uno de la iglesia filipo que vaya y tenga reconciliación 에고디아 이신티 que 중요한 화 의 원리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보라 주 안에서 사랑을 하나 되란 얘기죠 que sean uno con el amor de Cristo Jesucr 이 요di아 와 이 순독 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 썼던 사람들 이에요 바울이 나와 함께 시작할 때 그 초심 그 초심 잊어버리지 마라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 시작하면서 빌리프 그 성도 를 향해서 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평범한 인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수준의 전도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할 때는요 이 헬람을 아들포스 아들포스 무슨 말이냐 자궁이란 자궁 형제들 이 말할 때는요 한 자궁에서 태어난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우리는 한 가족 이다 굉장히 친밀한 단어죠 그 그런 영혼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3일조를 구성해서 1만 성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결석자 또 새가족을 찾아서 전도 캠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 간에 이유가 있습니다 공유전서 12장 13절 말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드레스 목사님 처음 봤는데 옛날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아무 부담 없이 온갖 농담 다 할 수 있어요 육신 우리가 처음 보지만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한 가족 이라고 내가 우리 아들이 너보다 나이 많아 그랬더니 제가 둘째 아들 믿다 이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아버지라 불러 그러면 그렇게 성 바울은 그냥 우리 지나가는 말로 형제들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안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한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지 않느냐 이런 하나 된 의식 이것이요 영적 한 가족 의식인데 이게 삶 운동이에요 이 사절 4절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regocijaos en el Señor siempre otra vez digo regocijaos vuestro gentileza sea conocida todos los hombres el ser estado cerca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를 소원했습니다 여기 관용의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관용이란 말은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마땅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 이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장로님을 칠사님을 권사님을 목사를 동력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란 거예요 내하고 안 맞다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틀렸다 하지 말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족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걸 관용이라고 관용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또 완전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봉사 중 봉사 중이에요 완성된 아무도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치유해 줘야 된다니까요 자 관용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저는 365일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탈모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먹동을 시켜서 양을 그렇게 목장에 양을 많이 방목하면 키우세요 그런데 어느 날 짐승 한 마리가 그 양떼 속에 끼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왕의 양을 치는 이 먹동이 고민이 생겼어요 저거 우리 양이 들어와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왕이 물었어요 왕이 우리 양들 사이에 이상한 비싸데 아닌 동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짐승은 전혀 다른 데서 그렇게 자랐는데 우리 양도 같이 어울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 아니냐 특별히 대우해라 특별히 보여주라 그래 아니 쫓아내라 죽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특별히 보여주라 왜냐하면 자기하고 전혀 안 만나도 맞추고 살고 있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생명 살리는 복음적 시각을 가져라 자 우리 성령을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적 시각을 가지라 아멘 이 말은 누구라도 풍불한 얘기요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서로 막 차다오고 서로 사랑 얼마나 천국이 지상천국 이걸요 여러분 이 3운동 3인들 전부다 복음적 바탕 안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제가 이나 또 장단기 결석자들이 올 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 어색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줘야 돼요 그럼 몸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이런 복음적 원리에서 이루어서 3운동의 열매 맺는 주역길 되시기를 제어놓 주부합니다 결론입니다 conclusión 영어에 보면요 선택이라는 의미 두 단어가 있어요 선택 선택 choice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유일성의 진리만을 선택하는 조이스. 그리고 이 일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걸 다 버리는 진리죠. 아멘. 여러분이 정확하게요, 이 조이스와 디지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에 디지션같이 잔여 필요한 건가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영적 성장이 팍팍 됩니다.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아무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 12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요, 강단 말씀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강단 말씀이 각인뿌리의 책이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 예배 한 번 드리고 각인뿌리의 책이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 예배 한 번 드리고 각인뿌리의 책이 내집니까? 말씀 24절에 해야 돼요. 그것을 3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석유자됩니다. 어디를 만나나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니까 30년 교회 단위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 그래서요. 변화가 돼 변화, 날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나면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정보 듣고, 아, 그렇죠, 알았어, 맞아, 맞아.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변화되는 이 복음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에요. 한 흐름을 타지 않는 건 그건 우리 직위 아니에요. 앞으로 속기 의원에서 세밀하게 성교자들에게 공문 갈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적 흐름을 같이 타지 않는 분들은 파소힘은 또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와 함께 영적 흐름을 같이 타지 않는 분들은 파소힘은 또 안 할 거예요. 보거타 영교에 담임하는 우리 안드레오 목사님, 모든 사회자들,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가 돼서 우리 영원회와 함께 원리스, 그렇게 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서로도 우리 크게 서로 한번 고백해봅시다. vamos a confesar. 주 안에 국계서자 아멘 이 은약자 그 입을 한 주간 또 성리하시기를 제멈어 축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 주 안에 국교에서는 성도들이 되기도 하죠 이 콜롬비아를 보면서 남미 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이 되어야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을 세계보험하여 상급으로 내려와 주옵사사 예수님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장 헌금함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향해 가르쳐 놓으라 어필의 장들을 두려워한다 찬송을 향해 가르쳐 놓으시길 우리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아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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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을 향해 가르쳐 전성만 가르쳐 놓으시길 모든 천사 고의를 영적하며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고가의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니 땅을 하여 주소 그들도 참 기도를 찾으리 아파로 아파로 천천을 향해 가르쳐 전성만 가르쳐 놓으시길 모든 천사 고의를 영적하며 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고가의 길을 보도가 기존에 일선의 등감을 꽃이 날아라 고가의 눈께 보도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파로 아파로 천천을 향해 가르쳐 전성만 가르쳐 놓으시길 모든 천사 고의를 영적하며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날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인생이란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귀한 헌금의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생업 현장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력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혼신 충성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일 성도 정은순 집사 김형우 대학생 홍경혜 집사님 공혜숙 성도님 이혜진 성도님 산대수 성도님 조가영 청년 이형욱 성도 이종진 성도님 신현철 대학생 정다희 청년 김동희 대학생 장세민 대학생 조영우 대학생 양지훈 대학생 홍아영 랩런트 진호근 랩런트 김규태 랩런트 배현진 성도님 이기순 권사님 박지은 집사님 박지영 집사님 양고은 청년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측에 기록하여 주시고 더 이상 종교생활하지 않고 오직 보금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한 황종길 장로님 이재용 장로님 김기호 장로님 최지영 권사님 박순예 권사님 최현숙 집사님 나상균 집사님 이덕영 집사님 송화영 집사님 송장섭 성도님 김윤호 청년 이윤수 청년 김재경 장건욱 김효운 랩런트 김예슬 소예준 랩런트 그 외에도 자진에서 등록한 모든 성도들 또 인도자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 전두자의 삶을 살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유권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글서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주의 진리위에 굳게 서는 삶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삶을 사는 현장 전두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인생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신 걸 담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위에 굳게 서는 삶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문동과 콜롬비 캠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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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그 이름을 예수해 주소 전국의 하늘과 남물의 주식이 놀라운 그 이름을 예수해 주소 선하신 복자 오 영원한 반성 전국의 하늘과 남물의 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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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